제19개의 경찰 간부후보생 졸업식이 경기도 부병에 있는 경찰전문학교에서 구행되었습니다. 이날 대통령상한 이훈필 경위가, 국무총리상한 이병철 경위가, 그리고 내무부장관상한 구홍일 경위가 각각 자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대단지를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로 있는 대공로가 완공 개통되었는데 이 주은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광주대단지에서 서울도심까지 30분에 닿게 되었습니다. 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이 충청남도 성판에 있는 국립경축장에서 구행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축산현황의 전시와 건초조제, 목초파종작업에 관한 연시가 베풀어져 목초조성과 이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었습니다. 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이 충청남도 성판에 있는 국립경축장에서 구행되었습니다.